또 만남을 기약을 하면서 저희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꽃돌 힐링 신앙송협회는 재능 기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장애인분한테 신앙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화로 신앙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꽃돌 올라오셔야죠. 간단하게 사랑의 당신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만남 노래를 하면서 오늘 문을 닫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당신을 같이 읽게 정말로 사랑의 정신이 안으시나요?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예예예예예 예예예예 예예예 예예예연 사랑해 당신을 성말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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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